하지만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밭에 처음 본 사이즈요 여러분이 통해서 처음 본 사이즈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처음 본 사이즈를 본 기준으로 하신다면 저한테 불만 주실 것은 아 진짜예요?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뒤를 조금씩 풀어놓고요 거품이 있으니까 거품이 가능합니다 이 거품을 안 받으시고 하구요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요 파인 투수 계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큼 손을 못 걸어주는데요 난 초기색 틀에 모아서 저 손 부를때 만들어보는데요 아까 상단동으로 크게 벌려질 때까지 거의 제가 숨을 안 쉬다시키고 숨을 못 써서 안 쉬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물을 좋게 맞으려고요 혹시 앞으로 바람 체제한테도 드시고 혹시나 좋아 앞으로 가끔 가까이 다가가가 될 게 맞죠 가만히 천천히 여행이 하나에 다가가 되는 게 맞죠 죄송합니다 자 바람이 타시면서 지금 안 깎여주세요 여기가 좀 깎여주세요 여기가 좀 깎여주세요 다시 깎여주세요 지금 잠 안 깎여주세요 자 잠시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! 자, 바로 빌리지 않고 잠시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, 바로 빌리지 않고 자, 바로 빌리지 않고 자, 바로 빌리지 않고 네, 바로 빌리지 않고 제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번 가보겠습니다 네, 세에에엥 세에에에에에에에에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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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닛은 현재 바람이 천사 내가 뾰침내는 중 자 다시 한번 아기 뾰침내 다닙니다 뾰침내 뾰침내 마지막 파이팅! 아, 역시 아쉽네요. 제가 이제 다르텐데. 짧아! 이제 제 그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! 마스터미드가 나왔다. 마스터미드가 나왔다. 마스터미드가 나왔다. 마스터미드가 나왔다. 마지막 파이팅! 마지막 파이팅! 다시 제 그림을 통하시면서 제 그림의 기억 속에요. 제 그림의 그림을 이렇게 할게요. 마지막 파이팅!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제가 이 그림 거리에서 형님 버스팅기라고 하는데요. 버스팅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2년하고 헷갈리기 좀 멋있습니다. 마지막 파이팅! 마지막 파이팅! 마지막 파이팅! 여기에서 제 그림을 거리에서 나와있는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어디서요? 여기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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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! 안녕히 계세요!